оль 연습생때는 춤으로 진짜 1단얼 ktor 학지 이렇게 경우가 들어와서 2장 yr 마지막 뭐야 널 위해서라면 난 보지 저기요 오빠 어 소리 오케이 저 진짜 얘기 뿌잇뿌잇 아아아아악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 오 왔어요 łem 스피스피! 안녕하세요. 아 형 진짜 오랜만에 시켰어. 진짜 오랜만에 시켰어.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어. 아 형 진짜... 개 오랜만이네. 아니 오늘 또 몇 푼 바질 거 오셨네. 아니 아니 아니. 좀 민망하네. 네. 안녕하세요. 저 벰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민망해 어떡해. 그러면 오늘 어쨌든 제가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MC 진행해 드릴게요. 오 너무 좋다. 아니면 let you get it. let you get it? let you get it 누나. let you get it 누나. 감사합니다. 주먹 인사까지. 오 귀엽겠네 진짜로. 너무. 대박. With you, I'll always you. 널 위해서라면 난 보지. 뱀뱀. 저기요. 뱀뱀. 왓. 왓. 뱀뱀 버전의 니 잘못이야. 이거 한 소절 불러달라고. 아 이네면 좀 러픈데. 이거 이렇게 안 쳐나요? 아니 저 가면 삼촌들이.. 마이 조합. 뭐야 조합. 소연입니다. 소연의 뱀뱀. 유경입니다. 뱀뱀 씨. 으아아아라라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 가난 안되잖아 스쿨스쿨 아은...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야 너무 좋아요x2 예에에에에 오와라 와아아아앜 아아앜 오와라 네 신의 라디오에 와주셔서 우와우 그렇지? 네 뭐라고 요 한번 다시 해소 아 그게 바로 이에 쥐면서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w 롯코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진짜 앨범 보컬이다 짠 출연 소식에 질문 인트로에 바로 이어주는 노래 판도라인데요 맞아요 어우 다 할 거 같아요 왜냐 야아악 여보세요 불꽃 소리 났구나 우리 밴밴이 아니에요 누나 왜 민망해요 섬미씨 인기가 엄청 많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쑥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제 입으로 해요 진짜로? 우리 아시아 프레스예요 아니에요 일단 태국에서는 할머니분들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어떤 별명이 있으면 태국 국가대표 광고도 좀 많이 찍었습니까? 아 예 많이 찍었 아 이거 어떡해 그냥 자랑하는 방송이래 자기 자랑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거부감이 안 들게 본누님을 의뢰한 거잖아요 공고가 8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 가게 보면 저 있고 다른 가게 보면 저 있고 제품은 어떤 거? 일단 음료수, 서세지, 그리고 통진사 그리고 게임, 핸드폰 광고 화장품 그게 아닌데 특별한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제대로는 최초 공개죠 양쪽이 달라요 오케이 오케이 반응 좋아요 일단 오케이 이거 타고난 거예요 아시죠? 기가 박히잖아 주먹밥이랑 아니 또 얘 올 때마다 맨날 확인 받아요 제가 시계 보자고 왜? 바뀌었네 바뀌었지 아 얘 새로 산 거야? 이거 삼디용이랑 같은 브랜드 아 그 파 파? 파 아니야? 리처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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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디용 검은색, 나는 흰색 상디용 이렇게 하고 가져가세요 오빠 돈 많이 버는데 왜 그래요 아이 급기니가 많은 거죠 그렇죠? 양말은 나이키 저 동대문스 동대문스 동대문 양말 최고예요 역시 요리는 장소는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가짐 진짜 멋있다 배만 형 신발 가게 알바생인데요 엄청 잘 생긴 형 있잖아요 진형형인가? 오셨는데 뱀뱀형 음반 나왔다고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찐착함 진짜로? 오 진짜로? 자 그러면 근데 진짜 잘생긴 형은 저 아닌가? 아니죠 잘생긴 아니 복근 상황이 어때요? 복근요? 저 복근 이승근육 운동하는 영상이 있는데 아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을 때 넷 하나 더 일곱 여덟 뭐 하는거요? 유린이 깨지는 않을까요? 오오 그거 같네? 그렇게? 그렇게? 한 개 없네? 됐습니다 닿았어 리본 보여요? 어 끊어졌어 보이네 아 이거 썸떡 먹을 때도 이런걸로 매운거 좀 잡아주거든요 우와머 일단 맞아요 기름이 없네요 헹시 얼굴 기름으로 튀겨버릴까 하하하하하 노란색이 안되지? 저는 스트레스는 잘 안받아요 지금 얘네가 안 익히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을라고 해요 하하하하하 음 이야 맛있다 물체리 와 진짜 맛있다 네 모하모아참 아 이거 맛있어요 플리즈 이거 오 아 아 뭐야 멈춰야죠 왜 먹는 거예요 그렇게는 맛있어 약간 상추같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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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네.%, 솜담 아 SOM 땀 많이 먹고요 으음 끊기면 안돼요 أو 매워 오우 어이구 배소리 소아 쟤가 들어왔는데 너무 작고 귀여운 거에요. 작고 귀여워? 제 나이 OO였을 때 마음은 약간 부러워했던 거 같아요. 다들 귀여워하고 이뻐하니까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약간 귀엽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킥되거나 뭔가 질투 아니면 부러워한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상큼하려. 이런가요? 아 저 못하는 느낌. 아 레몬. 아 레몬. 저 진짜 레몬. 안녕하세요 벤베입니다. 저는 귀염둥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귀엽다. 아직 느낌이 있다. 귀염둥이다 귀염둥이요. 애교. 뿌잇뿌잇뿌잇. 헉. 뿌잇뿌잇뿌잇. 쩝. 네. 네네. 좋습니다! 엔딩 장인이다! 손가락이 풀리나요? 우와 어떻게 하는 거야? wel variables 아니rosид 그럼 heights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파야가 살아있네 살아있나? 왜 웃어요? 생각보다 힘든 방송 갑니다 자 뱀새루이 자 카메라 액션 야디오톡션 엔지 잡아 내가 같이 이르니까 정하지 마 엔지 엔지 우리의 주인공 남 뿔 라 아 빠 뿔 빠 이게 뭐야 아 한국어 발음으로 하네요 남 빠 라 저 태우고 잘 못해요 여러분 아 아 오 깜짝이야 이거 뭐라고요? 대추 대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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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색해요? 오빠 소리 잘 못 들어요, 원래. 근데 오빠. 보세요, 오빠. 뱀뱀 오빠. 뱀뱀 오빠. 저 뱀뱀 오빠는 몇 년생이에요? 7년생입니다. 그럼 오빠 맞잖아요, 오빠. 오빠. 그래서 민수가 오빠에게 여름용 애착 이불을 준비했어요, 오빠. 오빠야. 아, 진짜 힘들다. 멋있어.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저렇게 멋있게 먹어. 사랑해. 미안해요, 오빠. 나도 모르게 그만. 여름용어부터 조금 더 익숙한 시간이 조금 힘들어요. 미쳐죽어. 사랑, 영어 뭐예요? Love. 스펠링 L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요? E? 아니요. You. fta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영재의 버전은 들은 적이 없어요 처음 봤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 영 아니 아니 참는 사람 이긴 거 아닙니다 역시 732 감사합니다 저는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하면 진짜 다 내트럭을 그렇게 꼬꼬막을 보여준다 아니 꼬꼬막을 보여준다 일단 Let me get it for you 마스크 써요 All right get it for you We're gonna have some fun 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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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래에 와우 That's what's amazing 여기에 더해서 선미 꼬리 커버댄스 해주세요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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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처음이 안 나와요 저희 팀 분위기가 역대급으로 제일 좋습니다 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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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아 원 투 디스플레인 오케이 거의 오케이 자 두껀나왔어요 두껀나왔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시크왕자 유겸이래 하나 둘 셋 한 번 더 안 변해 안 변해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예예 아 오케이 엄청 보여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지금 짧은 순간 동안 정확하게 와 겸이 니트도 입어? 어 머리 뭐야 올렸네? 와 많이 변했네요 겸이 송바지 입지 머리 올리지 아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스키니 아 잘 알죠 완전 거의 레깅스 수준 있어요 조명 코어가 비슷해요 근데 저 옛날에 키가 키도 크고 맞다 왜고 성격 하나에 한 분 멤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멤버를 보는 거 같아서 음 키도 크고 좀 약간 그 닮은 거 있는데 닮은 거 어떠세요? 네 해골 아니 아니 형만의 이미지지 약간 좀 맞아 맞아 낙서클 있고 멋있어요 낙서클 있고 멋있는데 아 잠깐만요 니스 아니에요 칭찬인데 내방 얘기할까? 큰 밤 했었는데 그 노래를 틀어놓고 잤어요 진짜요? 네 들으면 잠이 와요 어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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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말하는 거에요 큰 뜻 아냐 이거 절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 다 무조건 노래를 틀어놔 자는 스타일이에요 잠을 대박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잠이 올만한 잠자는 노래가 아닌데 막 뒤에 막 언제 있는데 멤버 결혼식 뼈 Tob old 염 Nine 다른 멤버 분들은 이제 맘은 얼마 되니까요 그 저도 friend 염색 월 1 성 João 대표 Normal 원래는 연습생 때는 춤으로 진짜 일 자랑 그 경우에 들어와서 이런 경우에 들어와서 인정 아니에요 Mul 먼저 소수 세거든요 머리 절대 안 올리지 신발도 항상 신는 게 있어요 맞아요 어떤.. 옷 입는 거 보면 나도 좀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영향이니까 근데 막상 사러 가잖아요 그냥 같은 거 사요 다른 다리미 들고 아 다리 근데 배운 거 있어요 너무 막 스키니 핏 입은 거라고 저 옛날에 스키니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겸이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내가 그때 인터넷 쇼핑할 줄 몰라서 해달라고 그래서 입금해 주고 제가 먼저 계산하고 This is all you f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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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잘못이야 Yeah This is all you fa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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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잘못이야 오 오 Yeah Yeah 또 나왔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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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네 음악 렛츠고 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유겸 씨의 첫 솔로 앨범 아직도 아니네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자 한심자 원 투 쓰리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서른 다섯 어때요? 리듬 봤을 때 저는 저는 뱀뱀 씨 왜요? 어디 해요? 어디 해요 어디 해요가 뭐야 어디 가서 제가 언제 하냐 왜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화성 가 있지 않나 화성 가자 ㅎㅎ 아하하 어딨어 통화 순통 도와주 Online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